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KG케미칼이고요. 오늘 주가 많이 밀렸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투매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줬고요. 5.2% 지수도 코스닥이 오늘 3%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위로 한번 올렸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그냥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라인이 6,300원 딱 이 구간 전저점을 살짝 깨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KG케미칼이 이런 식으로 내려갈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KG모빌리티 같은 종목을 어쨌든 간에 보긴 해야 되거든요. KGETS나 얘네들은 또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전날에 KG모빌리티가 사우디 이슈 명단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오늘 딱히 뭐 KG스틸, KG케미칼, KGETS 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그나마 좀 KG모빌리티가 좀 버텼다. 그리고 KGETS도 이제 여기서 나올 낙폭이 이제는 거의 없죠. 여기 앞에 이상한가 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추 시장이 그냥 빠질 만큼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빠질 만큼이 아니죠. 빠질 만큼 빠졌는데 또 빠지고 또 빠졌죠. 지금 너무 과한 하락 구간이고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정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이런 구간,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는 구간에 키움 쪽 매수 유입이 굉장히 좀 들어왔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날도 키움 매도가 많이 나왔고 제가 영상 찍을 때 계속 코멘트를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키움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손절 물량도 나왔고 오늘 뉴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틀만에 반대매가 8천억 나왔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 하겠죠. 오늘은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눈으로 확인이 엄청 되더라고요. 특히 장막 판대니까 어쨌든가 장 끝나기 전까지 담보를 맞춰야 되거든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시장가 폭탄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KGETS도 오늘 시장가 마지막에 폭탄매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락 비아이가 바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가격라인 올려놨는데 이게 티가 나요. 시장가로 한 명의 주체에서 저렇게 물량이 우르르 하고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반대매가 나온 거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강제죠. 반강제적으로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저런 식으로 시장가 매도가 잘 안 나와요. 프로그램은 효과를 깨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걔들은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주문을 거는 거라 효과를 나눠가지고 그냥 연속적으로 때려박을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시장가로 막 열몇 개 효과를 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KGETS가 막판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는 홀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 경쟁자 하나가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엘지인솔이든 에코프로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을 고점에서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털어내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려고 해도 앞에 어떤 개인 투자자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나와주고요. 이런 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횡보를 아무리 오래 해도 안 가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이후에 올라갈 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앞에서 이런 식의 개인 투자자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그 패턴이 나와줍니다. 우리가 운전 잘한다 운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운전 잘한다의 명확한 기준은 이 키운 물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떨궈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지 케미칼같이 얘는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외국인으로 들어온 들락날락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으로 들락날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외국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결국 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매수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가지고 장중에 이제 액션을 주는 건데 딱 눈에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케이지 케미칼은. 아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좀 털리고 있구나. 시간에를 올려놓고 이틀만에 은봉을 지금 낙폭을 거의 십몇포를 줘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오히려 단과 관리하고 비중을 좀 늘린다거나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액면분할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대부분 다 목적이 있는 액면분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요즘같이 장 밀리고 반대매 나오고 하면 종목이 좀 더 가벼워졌다. 나중에 올라갈 때 좀 더 탄력이 좋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매도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낙폭을 저 정도로 보여줬다. 결국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뉴스가 설명을 대신 해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반대매매의 향연이었다. 이러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투매투매투매가 이어지는 한쪽에 반대매 나오면 그게 또 다른 투자자한테 압박을 주고 또 반대매가 나오고 또 그게 또 반대매를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얼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 다음에 시장에 대부분 또 반등을 가져갔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동안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